여자 원반 던지기, 불가리아의 스베탄과 크리스토바, 69m 74, 동메달 동독의 다이아나 칸스키, 71m 88, 은메달 동독의 마르티나 헬만, 72m 30, 금메달 여자 창던지기와 원반 던지기는 동독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 남자 원반 던지기, 소독의 롤프 다네베르크, 67m 38, 동메달 소련의 로마스 우바르타스, 67m 48, 은메달 원반 던지기의 폼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조각품 같은 생각을 들게 한다 세계 기록 보이자 동독의 유르겐 슐트 68m 82, 금메달 올림픽이 단지 승패만을 보여준다면 인류의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할 것이다 승자와 패자의 우정, 그것이 진정한 올림픽의 얘기다 참가자